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2023년 1월 3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년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조폭범죄 그리고 마약범죄를 또다시 강조했는데 벌써 여러 번이죠. 저는 한 장관이 이 마약범죄 그리고 조폭범죄를 강조할 때마다 뭔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맞닿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31일에 올라온 신년사인데 조금씩 건너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가 좋은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뜻하신 일들이 결실을 맺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5월 저와 여러분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 그리고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한 출발을 함께 했습니다. 7개월 남짓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개월간 해온 여러가지 일들을 나열하는데 스토킹 처벌법 개정이라든가 소년범죄의 대응 그리고 교정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등등의 일들을 나열했습니다. 이 중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였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증권범죄, 보이스피싱범죄,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제 좀 건너뛰어서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 감소, 지방소멸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폭력 행사, 불법 집단 행동 등이 반복되는데도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발전과 미래 번영을 이끄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한해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동료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작년 우리는 고위험성 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1대1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운영 등 전자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위험성 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안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소아성 기후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 감호 등을 통해 재범이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어서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가족, 이웃,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의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 마약범죄가 우리 가족, 이웃,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졌습니다.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마약범죄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나아가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 재활치료 지원도 병행하여 하루빨리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읍시다.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지금부터라도 전쟁하듯이 막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꼭 해냅시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정말 이 마약범죄가 너무나 많이 퍼졌죠. 이렇게 피자 한 판 값으로 또 인터넷에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마약이 젊은 층, 특히 10대까지 아주 급속하게 퍼졌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하듯이 이 마약범죄를 뿌리 뽑겠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계속해서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조폭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울러 주가 조작, 무자본 M&A 등에 개입하여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조직폭력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읍시다. 지금 주가 조작, 무자본 M&A 등을 얘기했는데 이거 쌍방울 그룹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KH 그룹이 알펜시아를 인수하고 하야트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이런 범죄가 개입된 것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굳이 지금 주가 조작, 무자본 M&A 등을 언급하면서 조폭범죄를 언급한 것은 뭔가 좀 이재명을 염두에 둔 이런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도 그런 의도가 읽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직폭력배들이 백주 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사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사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힌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인 왜 저는 이재명이 자꾸 떠오르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사를 한다. 지금 김만배 그리고 김만배 주변에서 범죄 수익을 은닉한 아주 조폭 출신 인사들 그리고 조폭이 장악한 쌍방울 그룹, KH 그룹 전부 지금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뭔가 이재명의 여러가지 비리 혐의들을 염두에 둔 발언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보시면 전세사기, 보이스 피싱,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 치매범죄에도 적극 대처하여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범죄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 지원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셋째 쭉 있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는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우리의 출입국 이민관리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자 라고 말했고 세 번째는 반법치 행위에 결연하게 대응하여 법질서를 확립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 좀 더 보시면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 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 강요, 금품 갈치, 공사 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의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과 맞닿은 부분이죠. 자 이어서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적,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임격을 침해하는 행위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 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듣는 김호중 황우나 김의겸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아주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합시다. 자 그래서 건너뛰어서 마지막 인사 한말 이렇게 합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해내봅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소신을 가지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짧게 이 신년사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뭐 중간중간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약범죄, 조폭범죄 여러가지 우리 국민을 괴롭히는 이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자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한 해 뭐 어찌되었든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이런 법무부 아주 뭐 듬직하죠.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범죄가 근절되고 정말 그 중에서도 이 정치인을 뒷배로 기업인 행사를 하는 이런 조폭들이 판치는 나라가 안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